영상편지 하나 남겨 보고 찔리러 그 친구는 알 테지만 잘 살고 잘 살아 그래 니 앞으로 그렇게 쭉 살아 그냥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김승준 서울에 사는 김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한국이나 외국 연예인 커플 중에 아는 분도 있어요? 지금 디드래본이랑 제니 진짜? 확실해? 몰라? 찌라시 아니야? 그럼 너 아니면 어떡할래?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나 많이 알았는데 편하 2단 유명하죠? 송진기 송혜경 아이씨 이혼했다 이런 거 알아가 안 된다고 오늘은 최악의 이별을 겪은 미국 커플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알아요 저 카디비는 알고 남자분은 모릅니다 2017년에 결혼해서 딸 컬처 귀여워 너한테 영상 많이 보여줬었잖아 그래 3년 만에 이혼서도 카디비가 공연하는 와중에 헉? 콘서트 같은데요? 와우 카치경 공개 연애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우와 어! 속도다 소름이 돋아 왜 소름 돋지? 와 저 직접 본 팬들은 어떨까? 기분을 야 진짜 진짜 나같이 진짜 왕롱 울었어 진짜 진심 나 저 사귀자고 한 거야 결혼하잖아 결혼하자고 한 거야 공개 연애 중에 결혼하자고 한 거지 음 카드 입을 못 봤어 막 으아 이런 거였어요 멋있습니다 저 이런 거 보면 약간 감동받고 막 그러거든요 일생일 때 당 한 번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 공개 고백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되게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었는데 인스타그램 라이브 비디오에서 카디비가 2호 결정을 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어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카디비 임신 중에 두 여자랑 바라멜을 했나 봐요 나쁜 놈이네 이게 인생의 콘텐츠네 저분 유튜브 하면 잘 알아요 아이고 Make some noise 저거 뭐예요 빵이야? 꽃 꽃 꽃 먹는 걸로 보여요 다 요즘에 누가 카디비야? 저 앞에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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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봤는데 안 봤는데 이게 지금 뭐하나 싶겠지 여자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지 Take me back 공연 이후에 몇몇 스태프들이랑 디제가 잘렸다고 해요 보통일도 아니고 이게 뭐야 컬처 임신을 했는데 다른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상호하면 용서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죠 용서가 어떻게 그리고 솔직히 거기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면 여자 입장에서도 성격상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거절하기도 약간 이러기도 애매하고 물론 카디비 성격상은 요즘 모르겠지만 예의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는 재결합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헤어지 아 아 뭐 열심히 앞으로 살아간다면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고 이유치고 살아간다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뭐라 할 순 없지만 그래서 카디비도 뭐 오프셋이라는 사람이 진짜 좋으니까 받아줬겠죠? 아 전 모릅니다 근데 이혼을 했구나 7, 8년만에 이혼했고 4명의 자녀가 있어요 와 8년만에 4명? 카니레스트가 제일 유명한 미국이었는데 2020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었어요 아니 이걸 왜 말하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자기 와이프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아니 아니 나 너무 좀 화가 나네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면 어떡해 전 진짜 저 칭찬을 하면 상관없어요 일반인도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나 지금 화가 나가지고 열이 확 두네 이런 그냥 얘기도 아니고 엄청 유명이네 프라이버 씨 이런 거로 자기 와이프 그런 거로 자기 무슨 어술 출마하겠다고 그런 공약 하나 어? 아니 한 번 믿어주세요 어? 이런 생각을 못했나? 너무 화가 나네 여자 입장으로서 두 분이 겪은 가장 최악의 이별 뭐 최악의 이별이라 아니 곧 최악의 이별이야? 있죠 통보이별 갑자기 카톡으로 아 만나서 얘기를 하자 그랬는데도 한 번 만나보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랬는데 노력은 개뿔 그날 다른 친구들 여자 두 명 뭐 같이 이제 밥 먹고 뭐 카페 가고 영상 편지 하나 남겨 보고 찔리러 그 친구는 알 테지만 어 잘 살고 잘 살아 그래 니 앞으로 그렇게 쭉 살아 그냥 저가 순수한 사람이라서 막 그래 막 이렇게 막 해본 적이 없는데 얘가 다 나쁜 남자였어 쟤 니 알아? 미안 아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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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생겼더라 베이베 이분들은 10년 동안 진짜 헤어졌다 만난다 반복을 했었거든요 컨텐츠 아니야 컨텐츠 근데 저스티미버가 진짜 마지막으로 헤어진 몇 달 후에 결혼을 해버렸어요? 아 결국 헤어졌어요? 이런 노래 쓰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원의 자유니까 근데 그만큼 다들 이제 공개 연애적으로 두 분은 이거 했으니까 뭐 마음 아플 것 같긴하다 근데 만약에 안 좋게 헤어졌을 때 복수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복수하고 싶어요? 복수? 아 저 복수 그냥 하기 싫어요 복수하면은 걔랑 같은 사람 되는 거 같잖아요 복수할 거야 어 그럼 진짜 그냥 저 알아서 잘 살면은 그럼 되더라고요 10년 동안 만났다 헤어졌잖아요 이해가 안 되세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10년 동안 만났다 헤어졌다는 그 몇 번을 만났다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뭐 그거는 그냥 장난인 거지 정 때문에 만난 것도 있을 것 같고 유명하니까 대중들의 시선 뭐 그런 것도 조금 있을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미국 사람들 그런 거 신경 왔어 뭐 닮았는데 여우 여우상이네 옆에 남자 약간 아랍 왕자 느낌 알라딘 느낌 매혹적이게 생겼다 어 좀 약간 아니라고 봅니다 상대방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유를 막 싸운 게 아니라면 이유를 말해주고 진짜 흔히 하는 그런 뭔지 아시죠? 널 위해서 헤어지지 않은 거야 나 없어도 뭐 다른 사람 만나서 잘 살아 나보다 더 좋은 남자를 안 낼 거야 이런 뭐 구닥다리 같은 멘트들 아 진짜 그러지 마 에바예요 진짜 그리고 전화로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거를 25초 만에 정리하는 거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대면해서 얘기하는 게 그 상대방도 이렇게 딱 감정을 정리할 수 있고 후회도 없고 상대방한테 나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전화로 하면 나는 헤어지고 하는 사람만 이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뚝 끊어버리면 난 뭔 얘기를 해 나 너무 혈 그게 열란다 진정해 진정 친구들이나 요즘 학생들을 어떻게 만나면 되세요?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놀러 가는데 초등학교 산 중2 여기까지 이제 엄마가 만나지 말래 엄마가 사귀지 말래 미안해 이러고 헤어지거나 나이대가 올라가면 내가 스무살 뭐 막 30살들이 어떻게 헤어지는지 모르지만 뭐 비슷한 거 같고 승준 씨는 보통 사과할 때 어떻게 저는 받아줄 때까지 끈질기게 미안하다고 말로 하죠 나중에 뭐 떨어졌을 때 톡이나 이런 걸로 한 거 같거든요 분위기를 일단 좀 잘 파악을 해야 될 거 같고요 변명 이런 거 제일 그런 생각 딱 없어야 되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걸 일단 파악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되지 내가 미안해 무조건 다 미안해 그러면 조격하냐 어? 조격하지 아니지 아니 아니 저는요 카디비 오프셋 그 사람 남자분이 그 공연 중에 막 사과 막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장난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게 좀 별로였던 거 같고 10년 동안 헤어졌다 사귀었다 한 것도 약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니 잘못을 해가지고 사과를 할 거면 애초에 잘못을 하지 말았어야죠 보통 잘못도 아니고 무슨 뭐 바람에 바람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면 바람을 불 거면은 그냥 정리를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든가 아 연이 확 떠오르네 오늘은 미국 셀럽커플의 최악의 이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려요 ultura OG Snow 영 Schweiz 당황 west 고